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캠입니다. 오늘 7월 9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결방하려고 했는데요. 늦게라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시를 하더라도 그래도 결방보다는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방송 다시 열었구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야간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0.03% 상승이구요. 외국인 마이너스 328개야.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다갔다하고 별로 움직임 없으면 옵션 다 까진다는게 여기서 나오고 있죠. 등가격 지금 둘 다 마이너스에요. 보이시죠? 콜도 마이너스 풋도 마이너스. 중간과정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그런가? 또 서 시작했기 때문에 풋이 손실이 낫구요.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많이 많이 못가면 콜도 마이너스 되고 막 그래요. 여기 이제 뭐 겨우 돌아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야간선물 시장 외국인이 좀 붙들어 놓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일단 오늘은 그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 미국 다우선물은 플러스 0.47%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50% 정도 상승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런거 좀 체크하셔라 말씀드렸고 자 이거 할겁니다. 안그래도 전부 다 보니까 댓글 막 달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강의 안한다 해서 공부만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채팅도 날리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강의 안할거에요. 그냥 분복매매 저도 마이너스 하는거 빨리 조금 플러스로 돌리고 싶거든요. 불명예를 빨리 씻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각서를 하구요. 제가 어쨌든 오늘 분복매매 좀 해볼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펴자 마자 박살나고 있는데 그죠? 자 간단하게 먼저 보고 드려야죠. 보이시죠? 박살난거 이거 하루제외하고 일단 다 불었습니다. 아마 그거 중요한건 아닌데 얼마나 또 빨리 깨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깨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고 어느정도 빨리 또 복구되는가 오늘 여기 한번 치중해보겠습니다. 뭐 까불면 또 뭐 더 깨질수도 있어요. 아무 장담을 못합니다. 디체 기우이야 도그님 그래 치우 치우야 니 주말에 올려면 열심히 공부해 오늘 매매매매 할거야 딴거 안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잠깐 보던지 하고 너 오는게 더 중요하다 다른 분들도 오신다는데 대표선수가 있으면 더 좋잖아 그지? 한번 최선을 다 해봐라 오질란지 자 그럼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트레이딩에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흐흐흐 그래서 애매하다 그랬어요 지금 오일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죠? 여기 보면 대략 12 12달러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나 여기 보면 죽는데 해놓고 덜 올리고 여기 애매한거거든 여기서 많이 틀려요 사실 진짜 틀린 사람 많을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다시 뛰어올리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랠리 다 할겁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왜? 여기서 죽을거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때문에 죽을거 같아서 하방으로 많이 본다고요 메롱이라고 위로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기 막 크악 많이 실린 사람들이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빠질때도 했잖아 엉봉도 이렇게 큰데 해가지고 미련 부리고 윗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가방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훅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30분 봉에 더 보면 단기 하락수세 돌려내고 이런 건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고점 돌파 이후에 여기가 닥터케가 늘 이야기하는 거 여기 깨졌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러한 추세로 이러한 추세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반등 시도 이후에 지금 잠시 지금 5분 봉에서도 흔들림이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명예를 빨리 회복하려면 잘해야 돼요 진짜 이거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은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돌파된 아 저항을 받다가 돌파 강하게 쓰니까 이해 되시죠 그리고 여기 인근 가면 비교적 여기 고점에서 찍은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 상단 여기 상단과의 횡선이 있는 부위니까 여기 여기는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이 횡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판단 어느정도 됐습니다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추세선 상단에 지금 저항받고 있다 여기 여기는 저항권력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권력이다 강하게 빠지는 척하다가 강하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아야 된다 그래서 73.5 정도는 지지권이고 여기 위에는 아 저항권이다 74부터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스펙타클 하거든요 이제 형님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막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롤러코스트 탈 준비해 보시죠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레츠고 출발 요래해야 재밌는데 옆에 사무실에서 자꾸 애들이 태클 걸어가지고 시끄럽네 어쩌나 해가지고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조용조용한 거든 까불까불하고 소리도 좀 지르고 이래야 뭐 재밌지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조용하니까 정말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각설하구요 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정신없어요 지금 자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실도 잘 못가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속된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 담배피를 갔다가 제가 망한게 진짜 많아요 진짜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베란다 담배피를 갔다가 뭐 갔다오면 작살나가는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조짐이 오기도 오는데 하하하하 일단 신중해야 되니까 5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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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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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조금 지지권이다. 지지권이고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잘 안보여가지고 대략 이런 추세일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중요해.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와 이란 부위가 지지권이고 여기 위에가 자원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레이더망을 딱 쳐놓고 이제 시그널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데 추세를 깼으니까 자, 여기만 봐도 돌려내다가 확 깨졌으니 여기 가면 이제 저항받겠네. 이제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30분 봉도 21선 터치하고 내려왔으니 반등 시도 넣으면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73.88 빠르면 여기 78 아, 눈 아파. 스읍, 잠깐만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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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크흠, 크흠, 크흠 rounded 크흠, 크흠 더 많아서 이건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연습 한번 해봐요 자 이게 분복매매가 잘해놓으면 많이 도움될거에요 자 기업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기업님도 다음에 대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도건님도 대상입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 일단 띄우죠 아 이러면 좀 애매하긴 애매하거든요 여기 저항권이긴 맞아요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신호대로 따라야 돼요 일단 올라오면 어떻게 손줄 하면 돼요 열다섯틱 손줄 걸어놨어요 열다섯틱 좀 쫓긴 쫘봐요 여기가 밀릴 가능성도 있대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스물틱으로 전환 이런식으로 조절하면 돼요 음 자 첫번째 트레이딩 성공할 것이냐 자 한번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참 그래도 최근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좋고 열이도 있고 음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추세 꺼볼 수 있거든요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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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합니다 음 레츠기릿 하하하하 레츠기릿 해놓으셨네 여러분 이거 불타기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쫓아가긴 좀 그렇고 그리고 주가매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봉이 빨갛게 서가지고 크게 서가지고 제가 좀 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본능인거에요 본능 올라가는거 양봉에서 제가 매도를 잘 안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평선 보고 제가 한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하는거에요 은봉 팍 떨어지면 아무 부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좀 처지는거 같으니까 이제 주가매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잘해야 되는데 음 음 그러나 뭐 승패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부위에서 사고 어느 부위에서 팔굴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연습하구요 아 눈이 되게 따가워요 지금 눈 안약을 넣는데도 막 따끔따끔하네요 음 제가 상처투성이거든요 하하하하 무슨말인가 눈도 수술 세번 했어요 눈이 아파요 좀 이렇게 오래 보고 이러면 오늘 그래 여권사진을 조금 찍고 왔는데 만료가 돼가지고 눈이 한쪽이 처졌어요 약간 그래 짜증이 나요 안그래도 눈이 안처져도 좀 그러는데 아 수술 세번하니까 눈꺼풀이 약간 처져가지고요 쌍꺼풀 수술해야 되나 싶습니다 하하하하 웃는건 좋은데 이거 좀 심상치 않아요 큰일났다 이거 아 참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80까지는 아직까지 저항이에요 그치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크흠 너무 엄청나요 나한테 잘 안심이 있음 이제 다 먹어야 되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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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나 참 귀우셔 아야야 오케이바리 자 계신 분들 1분 눌러보십시오 출석체크해야죠 빨리 1분 눌러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 던지지 말라는게 이런겁니다 일단 챙기면서 가는거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땡기면 위로 슉 올라가면 먹은거 다 토하거든요 3개중에 하나는 3분의 1 들고 있는겁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1번 이게 반대라 생각해봅시다 반대 위로 치고간다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거에요 지금 손절 주식으로 따지면 밑으로 처지는데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이고야 해가지고 절반 이상 지금 챙긴거에요 물량 챙긴게 아니라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거 플러스권 있는거 지금 챙긴거에요 3분의 2 그러고 하나는 한번 좀 두들고 가보는겁니다 왜 방향으로 가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비중을 왔다갔다 하면 되는거에요 이거이거 땡긴다 일단 청산 끝났구요 자 첫번째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됐어요 이해보세 땡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먹은거 다 토하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판단해야 돼요 제가 비교적 장중에 사 팔아 이렇게 하는게 좀 적중률이 높은게 이런 트레이닝 트레이닝 내지는 실제로 돈을 넣고 너무 많이 해봐서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이거 뭐를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두님 지금 봤잖아 장시장인데 뭐가 벅 떨어지잖아요 던져야 돼요 바로 손수를 틀면 안주죠 잽싸게 챙겨놓고 밑에서 다시 받고 해서 지금 오늘 두배로 수익 나는거잖아요 SK머트리얼스 맞죠? 그렇게 하는겁니다 야 지휘야 일 안하냐? 흐흐흐흐 흐흐흐 아유 아유 요거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거 그런데 이 평이 지금 깨졌잖아 그쵸? 이런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하나 더 갑니다 잠잘으로 걸어놓고 자동 자 여기여기 여기 저항 여기저항 그쵸? 무조건 지지저항해서 반응해야 돼요 요게 여기서 안깨고 가야돼 그런데 푹 반등시도는 오고 있으나 별로거든요 추세가 완전 상반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여기인거까지 다 저항이에요 뭐야 이거 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깰 가능성이 있거든 저쩜 왜 한번 들어올렸다가 아이구야 하면서 다 던지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야돼 이거는 쫌 쫓아갔어요 그리고 545까지 일단 들어가고 이거 팍 깨면 미터까지 빠집니다 오케이 제가 평소에 스타크래프트 연습을 좀 한게 많이 도움돼요 클릭 빨리 해야돼요 안그러면 농담비쓰다가 이야기하는데 안그러면 에이 안되안되 끊었어 일단 또 이거 큰일나요 가만 내비두면 먹은거 다 토해 그럼 큰일나요 그거부터 엉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죠 지금 다시 때립니다 기다렸다가 일단은 쓰읍 일단 아 아리꼴이 너무 센데 메도 주문 접수 메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모르겠어 스켈핑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야 올리면 안되는데 다스팅만 먹겠습니다 스켈핑 어휴 치고가면 선조람당하겠는데 잘하면 메도 주문 접수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휴 큰일났다 저거 이러면 조심해야되니까 메도 두개 된 줄 알았는데 하나 체결이 안됐었어요 좀 전에 이거 빼 빼 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쓰읍 아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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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스켈핑 메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메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돌파하기 전에 이게 팡 치고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밑에로 보는 거예요 정정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은 하박만 봅니다 하박만 acle 아이고 사다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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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게 띄우면 되요. 아 아까 그냥 책이 되게 냅둬야 되는데 조금 욕심부렸어요. 그래 지금 맞다. 강의에 집중한다고 요새 힘이 빠져 가지고 이거를 실전 좀 안했어. 물론 모이긴 하지만 아 아까 그래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 했잖아 제가. 딱 그냥 짧게 짧게 끊고 놓으려 했는데 그거 그냥 좀 밑을 빠진 것 같아 욕심부리니까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 지금 큰 문제 나이긴 한데 이래되면 엉키기 시작하거든 오 잠깐만 손절 당하겠는데 스물튀김 얼마야? 구공 아 음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요거 애매하긴 애매한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 좀 올립니다. 스물다섯 야이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변곡점 구간입니다. 비교적 저점 부위이고 볼린저밴드 이렇게 삐져 넣으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보면 그쵸? 솔직히 아까 이거 놓쳤어요 볼린저밴드를. 이 봉에 너무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밴드 삐져 넣으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게 뭔가 하면 이거 매도로 이거 삐져 나왔다고 매수로 할 것이 아니라 매도 때렸던거 청사 내내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라. 여기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긴 했죠. 근데 큰일났다 이거. 세게 올라간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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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어... 그럼 하나 더 때려... 내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승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빠지면 밑도 좀 처지거든요. 자 여기 청산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차 한번 따던지 볼겁니다. 내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라구요?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여기 가면 뭐 어떻게 된다 했죠? 안에 여기서 못 움직이면 저항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인근 저항 맞아요. 일단 일단 여기 에이... 54까지 목표가 있는데 63에서도 수도발 강성 상당했어요. 야... 애믹이네 이거... 한번 턱 내려가지... 응? 에이... 진짜... 혼자 있으면 막 XX 나오는데... 하하하하... 진짜 미치겠네... 하나 청산했구요... 야... 이거... 버티가 될일이 아니야 이거... 아... 아... 참...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개 챙겼구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 하나는 좀 들고 가보자. 조금만... 5사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차 한번 끊어버릴겁니다. 여기여기... 여기여기... 양봉이 커요. 아... 음봉이 커요. 음봉이... 만약에 이거 말아 내리면 푹 빠져요. 이렇게... 그죠? 들고있지? 들고 있을라하니까 여기서 반등하면 다 토해내잖아... 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겁니다. 일단 많이 먹는거보다 안 깨지는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챙겨 가야되요. 36만원 벌었습니다. 현재... 아... 이거 참... 안되겠어요. 끊어끊어끊어끊어. 자... 단기여기여기에서 지금 막... 힘계룩이 있어요. 지금... 그죠? 왜냐면 30분 봉해보면 약간 여기 그... 약간 여기 박스거든 약간 여기... 그래서 지금 쉽게 안주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막 싸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 쏠리면 팍 터지는거에요. 왜? 여기 안에서 막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팍 터지는 쪽으로 가면 그게 맞는거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하방이에요. 자... 또 또... 또 터지죠? 자... 깨지도... 깨져도 시그널들 합니다. 6,8 정도에서 해야되는데 사실은... 밀리면 더 내려가거든요. 일단... 위로 올라오면 더 할겁니다. 그거 뭡니까? 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너무 길어. 스물개... 스물티... 흠... 흠... 자... 은봉! 얀봉! 어떻게 되요? 가야되는데... 밀려요. 밑으로 빠지는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잘못하면 밑으로 훅 깨요. 이거 이거 이거... 봉 봉! 잘 보세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돌어올렸으면... 끝까지 가야돼. 위로 이 정도는 가야되는데 못가고... 다시 대말리잖아요? 저점 또 깨지는겁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위로 흠... 시청자 모양이 보관중... 시청자 모양이 보관중... 실제로 가능한 tv 밀릉하게 보관중... 뉴스게 osteo pian성어에 보관중... ㅎㅎ 하나도 한번 좀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얘기에요. 제가 하나 좀... 진짜 좀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만에 났었지? 얼마 만에 났었지? 아 2백...270만원 오케이 아 열심히 하면 270만원을 잘하면 할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불명예를 씻고 싶어요 자리 비웠습니다 저날 부끄럽지만 아 미쳤어요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 터졌어요 밑으로 이렇게 터지면 날라가는 거에요 어물쭈물할 시간 없는 겁니다 으아악 하면서 다 터져 놓은거에요 여기서 지금 이해되십니까? 화질요 그 탭이나 이쪽에 우측 상단에 아 자기보는 화질 조절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잘 보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럴거에요 오른쪽 상단에 누르시면 톱니바퀴 같은거 나옵니다 거기서 화질을 최대화질로 바꾸세요 오른쪽 상단 핸드폰이면 오른쪽 상단 그리고 살짝 누르면 화질 조절하는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흠흠흠흠흠 제대로 이해하고 보세요 자두님 자 오늘 교훈하나 우물쭈물하면 안된다는거 우물쭈물하면 안돼요 우물쭈물하면 안되고 시그널 넣는데로 무조건 해야된다 오늘 SK머트리어스 고점에서 밀린거 보고 그냥 아아아아하면 안된다 바로 던져야 된다 그런거 하나 오늘 알아가면 되는거에요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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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었다 아입니까 자 청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올라오면 또 매도때릴겁니다 손꼬 놓은데네 그죠 손꼬 놓은데니까 적당히 끊고 놓은거에요 그냥 지지권이다 생각하는겁니다 물론 더 빠질수있어요 그럼 내과인겁니다 여러분들 무슨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화질 개선됐으면 개선됐다 얘기해보십시오 야씨 진짜 저 또 빠진다 근데 아 된거 같습니다 아아아아 그죠 10개 가지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20개까지도 막 했었어요 정신없어요 여기서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낮에도 말씀 우리 채팅방 어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정직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조금 정직한거 안같아요 뭐 이상합니까 별로 안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밑에서 하락추세 아 참 아깝네 조금 들고 가야되는데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선 끄우면 상승추세 잖아요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 이렇게 밑으로 빠진게 당연한거에요 페이크도 있긴 있는데 비교적 정석적이에요 비교적 이것은 페이크일수도 있고 여기 있는거 페이크일수도 있고 서로 막 힘겨루기 였을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나 이기는 쪽으로 터진다 그랬잖아 이쪽으로 터졌어요 그냥 밑으로 페이크일수도 있어요 페이크 일부러 여기 밀 애들이 약간 턱 들어올린 척하면 여기서 하방 보던 애들 내지는 상방 상방으로 쏠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팍 밑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선절 여기 있는거 자동선절 두두두두두 다 나가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자 이 조금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매하거든요 이거 뭐가 애매하느냐 추격매도 내가 들어갈수도 있거든요 야 은봉 길지 그렇지 밑으로 깬거 같아 안돼 안돼 따라가는거야 하다가 마음을 심리제어를 못하고 하방으로 따라가요 그럼 이게 싹 들어올리면 물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막 추가해요 추세내니까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올려요 그러면 오링납니다 그날 그래서 이럴때는 대수인대로 안쫓아 가야돼 무조건 중심에매 중간 근처 이평선 이평선 붙었는데 여기서 아까 열나게 하더라 아닙니까 그 이건 중심 근처니까 하방이잖아 하방 단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만 때렸어 지금 현재까지 매수 확안도 안 때렸거든요 그렇게 하는거에요 한쪽 방향으로 그래요 이거 진짜 트레이닝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 성부 걸어볼 필요 있어요 낮에 또 직장인들 많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낮에 안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하기 힘든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낮에를 못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됐고 또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긴 위험한데 비교적 하면 성부를 걸어볼만 해요 이런데로 많이 맞아떨어졌잖아 그죠 주간선물시장 주간옵션시장 밥이에요 밥 개인들 왠줄 압니까 물론 야간에 열리긴 열리는데 주간에 6시간이잖아요 그죠 6시간 반입니까 이제 늘어서 10 11 12 1 2 3 그죠 6시간 반인데 아침에 한 30분 쳐다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방향선 찾는다고 그리고 한 1시 이후에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움직여요 대체적으로 또 막 그러니까 할 시간이 몇 시간 안 돼 사실은 그렇다고 오버나잇 하면 죽기 십상이거든요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장 초반에 30분 동안 여러분들 막 확 될 수 있으면 쳐다봐라 하는게 그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게 젤하고 선물 오버나잇 그 다음에 옵션 오버나잇 안해봤겠습니까 피말립니다 안줘야 안줘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오늘도 그게 딱 적용 됐잖아요 아 제가 감히 어떻게 옵션 개인 10억 이상 올라가고 20억 30억 가면 안갑니다 그러고 딱 하고 난 다음에 9억에서 딱 멈추고 밑을 빼잖아 일단 그러니까 버틸려 하다가 한방 더 빼니까 못 버티고 탁 던졌잖아 오늘 그러고 나니까 싹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자기들 보내고 싶은 방향 상방이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쫓아오니까 옵션으로 죽였다가 가는거에요 그리고 상승으로 턴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개인이 또 20억으로 그 또 쫓아왔거든요 콜 한 번 더 죽여버리는 겁니다 한 번 뺐잖아요 지금 옵션 만기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방을 왔다갔다 살짝 마우면 옵션 박살나요 1,20% 큰 약 깨지거든요 장중이 한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손 다투니까 그래 항복했냐 이러면서 원위치 다 오잖아요 그런겁니다 소설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니다 흐흐흐흐흐흐흐 기름 지렸대요 몰카 아유 참 매수 안들어갑니다 스캘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볼린저 밴드 이거 삐져났다고 안쪽으로 매수 들어가거든요 그거 좋다면 대실이에요 전 안그럽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일단 올라오면 양봉원 세운 척하다가 다시 말고 내려가면 끝장나는거에요 거기서 그래서 대수님도 반대방향 잘 안해요 제가 엄봉이 이렇게 크잖아요 기다려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릴랍니다 차라리 자 이격이 크면 어떻다고요 이격이 이렇게 크면 자 목표치도 어느정도 나왔잖아 그죠 이게 공부가 된다니까 어느정도 보세요 여기 대충 나오잖아 대충 이렇게 대충 계산 안해봐도 그러니까 반등하는거에요 그럼 또 이렇게 지지성 하나 또 끊어놓는겁니다 이렇게 자 대충 한번 계산해봅시다 되는지 안되는지 자 11 11에서 여기가 50 그러면 60정도 아닙니까 60빼게되면 자 90 자 10정도 차이로 목표치 어느정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대략 보면 나오잖아 목표치인건 오니까 반등 나오잖아 그죠 안 따라가겠어요 여기 자 올라갈려면 올라였나 자 난 때려줄게 이겁니다 405 때려줍니다 또 밑으로 때립니다 손절 날 때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때립니다 손절 딱 끌어놓고 겁먹지말고 아 욕심부리면 안되긴 안되는데 30분 봉도 넥이 깨졌고 일단 추석 깨졌어요 그러나 여기 지지권입니다 일단 여기 여기 그죠 멈추는 이유가 다 어느정도 있거든요 라운드 넘버 빵빵도 어느정도 지지고 조심해야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추격 안하려고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훅 들어올립니다 첫번째 관문 여깁니다 여기 오일선 요리에 대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딱 요거 깨고 빡 내려가면 또 뭐가 오기 나오는데 참 고민되요 요건 사실 양본이 하나 썼잖아요 윗골이 딱 달면서 밑에 빡 치고 내려가면 대박은 대박인데 너무 스트레이트로 빠져가지고 좀 기다리는게 맞긴 맞는데 아 요게 좀 애매해요 요게 욕심을 부리느냐 마느냐 그거에요 지금 자 여러분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76만 불어서 되어있는데 전부는 절반 기아 내거든요 어 잠깐만 아 아 아아아아아아 자 2분 휴식 이럴때 휴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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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 때리겠어요. 여기 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1차. 선제적으로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음. 각오하는 거예요. 올라올 거. 이건 선제 빼겠습니다. 일단. 왜냐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까꿀로 생각하면 돼요. 까꿀로. 주식으로.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데 까꿀로. 리버스 차트 있잖아요. 지지권에서 하나 샀어. 이렇게 내려갈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올라갈 거죠. 그러나 밀리면 한 번 더 사라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미리 해놓은 겁니다. 물타기하고 달라요. 이거는 추세대니까. 하나 더 내려가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거. 쉽게 잘 안 뚫리는 게. 아. 정소리. 정소리인데. 하하. 정석인데. 뚫을 하고 막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손절해야죠. 여기 올라오면 한 번 더 때릴 거예요. 일단. 그러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쓰읍.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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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진주하고 똑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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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금 현재 평균당가 25 니까 여기 50가면 25 깨지잖아요 50만원 깨집니다 아직까지 플러스건이에요 희말이 없네 일단은 하나도 추가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애들이 그냥 챙기려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어서 세게 사가지고 가는 애 도 있지만 스캘파들 여기서 챙기려는 애들이 지금 어 챙기려고 황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윽클로 났다 순식간에 보세요 그죠 그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자항건에 오긴 왔는데 아우 성부 걸겠습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똥손이 되느냐 기로에 썼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지금 그런데 음 아 음 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야 끌났다 아 음 음 음 아 더 치우고 하면 손실이 좀 커지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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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크흠 한숨 자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분복매매 좀 안해서 지금 다시 분복매매 지금 좀 하고 있어요 크흠 음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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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도는 노력을 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간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거 아닙니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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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우 들리며 1번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저항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도세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여기 깨졌잖아 여기 중요한 라인 그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에서 반등 못 타고 밀리면 아 밑도 좀 쳐질 수 있어 지금 그런데 중요해 되게 잘못하면 대박 깨진다 나도 지금 현재 먹은거 다 토해낸다 지금 크흠 크흠 그러나 밑도 깨면 대박난다 잘하면 왜 여러분들 큰거 먼저 봐야 돼 이게 1봉에서 막 흔들리고 있거든 밑으로 지금 아 고점이다 아이고 위로 치고 가기도 뭐하네 밑에 이게 푹 깨지면 난리나요 잘못하면 현재는 이렇게 아리꼴이 막 달고 있는데 이거 말고 내려갔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불명예를 칫을 수 있는데 으아하 에헤 으아 에이 아 에이 쓰읍 아 선절 선절 밀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 있었어요. 다섯 계약이라서 두 계약으로 끊는데 그냥 세번 따따따 하기 때문에 매수가 하나 걸려버려서 그냥 올라가도 올라갈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 싶어서 여기 기준으로 제가 매수로 다시 전환했는데 사실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더 치고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실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전환을 잘 한 것인지 기록했었습니다. 마이너스 돌았었어요. 아 참 음 음 음 아 참 야 잘못하면 아래 위로 깨지는데 50 00 아 50등 연료가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손질 걸겠습니다. 이거 손질 걸어야 되요. 손질 안 걸고 큰일 났어요. 진짜 잘못하면 20딱 너무 잘라. 아 참 상공이면 20딱 이거 일단 30딱 정도로 는 느리겠습니다. 깨지면 100만 주가 깨집니다. 음 아 뭐가 잘못됐지 여기서 아까 푸 때린 것 같은데 거기까지 때린 건 잘못한 거 없고 홀로 빨리 턴 하는 게 아닌데 약간 칠 수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기서 아래 윗꼬리 막 달고 위로 땡겨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70 정도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죽었으면 여기서 밑으로 빠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 크게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수도 박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 실수를 통한 어쩔 수 없는 스위칭이었는데 음 실수 때문에 망하는지 아니면 그러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아 참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평단이 얼마더라 3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손절로 끝나야 되는데 상단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아 잠깐만 어디가 손절이야 지금 20이 손절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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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지권이긴 맞아요 21선 커브 틀었죠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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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팩 13팩 10팩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건 툭 들어 올리면 되긴 되는데 밑으로 깨질 때가 문제에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注가 매수 들어가 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되냐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hurt 올리선 지금 지지 할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짧은 봉으로 보면 하방이 맞긴 한데 망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 꼬리 달고 있고 슥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거예요 쉽게 그렇게 판단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네 uit 추가 잘못 되었다가 손실 더 커지거든요 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5 5 5 5 5 까지 가면 일단 어 평단 넘어서고 일단 20일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갈수 있어요 팍 땡기면 양봉 팍성 위에 까지 7 4 까지는 갈수있어요 아 더 신중해야지 아 까불다가 이거 큰일납니다 고마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어떻게 하면 승부수가 걸린거에요 여기서 올라가야 플러스건 전환가능합니다 밑에 처지면 그냥 오늘 회복 힘들수도 있어요 지금 손실 커지기 때문에 여기 대략 손절 라인을 보고 있으니까 자동 손절 걸어놨어요 특히 하방으로 터지면 이렇게 터져버려요 손절 안그러놓으면 끝장납니다 70틱 빠졌거든요 여기 30틱 손절 걸어놨습니다 일단 아 진짜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중국이 대규모 수입 억대 약속했다 미국 곳 수입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으면 맞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조금 쉬엄쉬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욕심부렸어요 일단 화해 모두 다 이거네요 그죠 어 안된다 그럼 그거고 아 깨면 안되는데 진짜 큰일났다 잠깐만 아 음 이런 구간에서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거 끊기도 애매하고 안 끊기도 그렇고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속이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제대로 연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진짜 한강 똑같아요 거의 얼마나 부끄러워요 박살나면 그러니까 음 음 음 음 잠깐 쉬었더니 정신이 좀 맑긴 맑아요 아까보다 음 음 올라가자 올라가야 된다 이거 여기가 1차 가문인데 여기 여기 아 음 음 음 음 음 약간 이게 매수로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평선 보고 다시 밑으로 때리면 5,3에서 20득 정도 나오는 건데 참 하 음 음 어쨌든 성부수가 걸려 걸려졌습니다 본이 아니든 중간에 이렇게 실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음 음 빨리빨리 대응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가 걸렸어요 일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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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휴 치훈은 담배 안핀다는데 좋겠다 야 난 담배 땜에 진짜 많이 망했거든 야 담배 끊어야 돼 진짜 담배 땜에 진짜 많이 망했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했는데 요새 집에 집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담배를 못 펴 그럼 베란다 하고 딱 붙었긴 한데 담배 피우다가 어어 하다가 진짜 많이 나갔다 진짜 그래도 못 걷는다 야 참 정신 못 차리지 진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우면 지훈한테 싸대기 한 대 맡기 이런 거 하든지 피해야지 그래도 담배 못 걷으면 진짜 아 웃을 때가 아닌데 이거지 지금 담배를 좀 안 팔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피지 담배 팔면서 금융구역 만들었고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뚫으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장대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건 뚫으면 여기까지 70 정도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지금 끊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들어올리고 조정 적당하게 주고 들어 올리잖아요. 치고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 70까지. 그래 돼야 지금 스물틱 좀 되니까 괜찮은 건데 그래요. 아니 담배를 욕 좀 할게. 지랄한다고 팝니까. 안 팔면 안필 건데 진짜 짜증나게 웃긴다니까. 그래갖고 뭐 건강기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건강기금 무슨 건강기금입니까? 세금이나 거둘러 가는 거지. 아... 진짜 힘들게 만드네 이거. 아... 좀 시원하게 치고 가면 좋을 건데.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 상황 때문에. 여기 상황 때문에. 대박 죽었으면 여기서 삐릭삐릭하다가 밑으로 확 쳐져야 되거든요. 확 들어 올리고 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포기는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쓰읍. 들면 위로 이 정도 갈 수 있거든. 일단 여기도 언젠 문제지만. 유기. 아... 지금 가짜 담배 지금 파이프 물고 있어요. 지금. 아... 기대해라고? 뭐 싸대기 때리는 거? 아... 아이고 참. 아... 진짜... 아... 진짜 버티기 힘드네. 아... 뛰었어요. 아... 일단 절반 던져.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래 될까봐. 쉽게 못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 이거 저항이거든. 지금 4개 중에 2개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던질 거예요.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너무 세게. 세게 뛰었기 때문에. 이거 분봉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씨. 하나 던져.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던질 수 있어요. 하나 남았어. 아직까지. 쓰읍. 흠. 쓰읍. 하나 조금 느긋하게 들고 갈랍니다. 아... 진짜. 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거든. 그죠? 이제 좀 지켜봐야 돼요. 아... 요거 그런데. 딱 밀리면 이제. 방향 터냈습니다. 이제. 후... 그것도 좀 애매하기도 애매한데. 일단 진짜 애매해요. 여기. 매도주문 접수 완료.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잡고 놨습니다. 플러스콘 돌렸어요. 일단. 자 일단은 55 정도까지 밀리면 이제 매수방향 보겠습니다. 짧은 게 이게 터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 때 힘들게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면 이제 지지된다. 그쵸? 여기 대박 깨졌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서 대박 밑으로 밀려야 되거든요. 제가 비교적 잘 알아맞추는 게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대박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면 어떻게 된다? 땡겨 올리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역량은 여기에 있던 애들. 야... 좀 길게 들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서 절반 정도 이상 절반이. 저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측측 끊어가다가. 여기에서 신규 매도 들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왜 방향 그대로니까.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오긴 낫는데. 걔에다 실망 매물. 로스컷 나오는 거예요. 팍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진짜 좀 애매해요. 여기. 여기도 또 저항권이기 때문에. 쿨 로 보기에도. 상방향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하방향 보기에는 너무 빨리. 너무 재빨리 터냈고. 이러니까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자 애매하면 어떡한다? 자리 비웁니다. 애매하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고. 나에게 링을 비anner. 다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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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좀 아픈데 사실 별 이야기를 다하네 타임이 나왔어요 일단 일단 큰 흐름 보면 저항떼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손절 줄이고 이제는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지금 쫄아가지구요 아 일단 다 취소 자 여기 일단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60일 있죠 추세선 그래서 쉽게는 못가고 지금 윗골이 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면 여기 또 첩첩이 있거든 첩첩이 저항이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기가 여기서 보고 일단은 하방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좀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스캘핑을 좀 할까 싶어요 밑에 짧게 대놓고 하려느니깐 그것도 쫙 그렇긴 그러는데 아 일단 일단 약간 짧게 매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내려와 정정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개는 그냥 대놓겠습니다 피엉 탁 피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 쓸 틈 없어요 일단 한개는 불안하니까 끊어요 일단 하나는 음 5 5 5 5 정정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으음 이야 진짜 힘드네 오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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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플러스권이죠 두개면 아.. 한 개를 더 추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 못 돌아 냈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모의하면서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 잘 없을건데 전 지금 모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 부걸그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실제 돈 깨지는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요기서 탁 수도발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팍 깨면 밑으로 깨지거든요 승부를 걸어야 되나마 나 지금 고민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정신 못차리거든요 팍팍팍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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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개 끊었습니다 왜 여기 단기 지지권이거든 그쵸 여기 자꾸 삐리삐리 하잖아 여기서 여차하면 또 돌아올리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많이 도움될 거에요 이거 제가 확실합니다 한개는 조금 느긋하게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진짜 많이 망해봤어요 한개 느긋하게 가다가 제가 망한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잘했던 케이스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나블나블라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이거 깨지면 밑도 또 부웅 내려옵니다 왜 상방으로 가던 애들 포기.. 포기하고 손절 물량 나오니까 여기 깨면 대박 내려갑니다 또 잘하면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만약에 세게 땡기면 그냥 청산하겠습니다 음 야 지지권에서 좀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하긴 해요 지금 그죠 여기 여기 그죠 저항막 받다가 방 세게 뛰었어 세게 이런 과정을 자꾸 잘 제가 생각을 많이 하시라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죠 저항을 강하게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지하려고 지금 폼을 잡는데 이거 깨지면 이제 아 아닌가 보다 이렇게 뚜두둑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손절 물량 내지는 신규 진입 물량 매도 포지션 이렇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럴면 얼추어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제 잘 잘 챙겨야 돼 이제 딱 대기하고 있어 이게 아래 꿀 달잖아 그냥 끈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다시 때릴 겁니다 밑으로 왜 추세대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위에 육공 정도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릴게요 육공 좀 부담되긴 한데 자 이렇게 손 딱 꺼놨어요 추세 깨졌다잉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오면 밑으로 쳐지는게 기본이에요 근데 안에 훅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손절해야 돼 손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딱 추세 깨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 추세 보고 샀다 여기 밀린 거 보고 한 절반 끊어놓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면 여기 다 배제하고 여기만 딱 보면 샀다가 깨지면 절반 또 던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절반 들고 있다면 반등 시도 넘으면 여기서 나머지 손실 축소로 다 끝내야 돼요 그럼 다시 뚫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뚫어보면 기다렸다가 다시 눌리목 주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양 놓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하는 폼이 좀 희마리가 없거든요 희마리가 일단 없어요 매도 포인트 잡습니다 저는 여기 30분 봉도 보면 꼬꾸라 질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 딱 끊어 놨잖아 여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어디 아무 때나 아니고 장대 양봉 여기하고 저점 찍은 장대 양봉 여기 위에 가는 게 딱 밑이잖아요 이 추세선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준이 확실하게 써요 성현이는 지금 집과하고 있는다고 내 방송하는 지도 모르고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그러면 들어올 텐데 성현이가 그랬어 이거 이런 추세선 지지선 잘 모르고 성현이가 이거 하거든요 판판이 많이 깨졌는데 이것도 딱 꽂고 지지저항 딱 꽂고 나는 이유를 잘 안 깨진대요 지금 그런 기준이 확실한 거거든요 일단 들어갑니다 하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장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springs 워싱 아... 여기가 71 요기 아 어렵다 오늘 좀 음 팍 깨진데 팍 들어올리고 어려워요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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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삐리삐리 하기 때문에 내도 들어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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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도 있고 일단 조금 넓힐게요 다스틱도 플러스도 있고 저항이 위에 좀더 있으니까 스물다스틱이면 8-2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어 클 났다 아 깜찍 매도지 아 아 음 아 자 하나도 때립니다 이제 안때립니다 손절당 손절당하고 네비 둘러갑니다 이제 스물다스틱이니까 7... 아 8-6 8-6이면 여기 상단 이 뚫고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절입니다 5틱 더 올리면 30틱 야 조금 부담되는데 그 자리는 다스틱만 더 올린다 일단 다스틱도 올립니다 왜냐면 위에 여기 90까지 정도는 저항이거든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그냥 손절입니다 자동 걸어놨어요 마이너스 끈 다시 돌아섭니다 흠 흠 일단은 미평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뚫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다 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안된다 어... 참... 에이 지금 제 장난 안해요 지금 진짜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얘가 깨지면 진짜 정말 부끄러운 건데 지금 저 제 논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질때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뭐 신입니까? 그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죽겠다 그랬는데 이거... 쾌ally 쾌흐 저번에 불명예스러운 것도 좀 빨리 회복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아...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움직임이 억수로 어려워요 사실은 뭐 변명하는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편안해 보입니까 이 자리가 결코 안 편해요 이렇게 깨지면 밑에 훅 빠져야 되는건데 이렇게 막 빠지다가 들어 올리고 이러면 진짜 헷갈려요 헷갈리고 어려워요 특히 선물이 쌍방향이기 때문에 매도 여기서 매도 쫓아갔다가 대박 깨지고 또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가 싶어가지고 쫓아가면 또 또 깨지고 이래 양방으로 깨져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잠깐 매틱 하아 음 음 음 음 아 참 세게 치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렇게 으 성적이 1번에 손 주의 짐이 체결되었습니다 으 으 아 손절 딱 씻기고 바로 또 내려가거든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안 걸기도 그렇고 걸기도 그렇고 참 그런 거예요 이게 거의 저항때만 왔거든 야 딱 찍고 내려간다 이게 참 미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걸면 또 어떻게 된 줄 알아서 부욱 날라가기 때문에 안 걸기도 그런 거예요 이런 데처럼 안 걸면 70틱이 빠져버려요 200만 날라가는 겁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안 걸기도 그렇고 걸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걷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이거는 손절만 딱 걸어놓고 땅 데려오니까 음 아 그러면 이제 판단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수를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추세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눌리면 사라 그랬잖아 아까 제가 그죠 근데 좀 애매해요 그게 사기가 비교적 고점 되기 때문에 야 진짜 약올리는 거 다 여기 미치겠네 이 바람이야 아 그러나 여기를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아 추세 안쪽을 자꾸 들어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송부수입니다 송부수 어쩔 수 없어요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겁난다 겁나 진짜 와 여러분 겁 안 나요 쪼깃쪼깃합니다 진짜 아 하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으 으 근데 원칙대로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어긋난 거 없어요 아까 여기서 한번 실수 한번 잠깐 한 거 청산만 해야 되는데 손절만 해야 되는데 신규 진입이 돼가지고 뭐 그게 좀 빠져나오긴 했는데 하다보면 실수 나와요 이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에 이거 띄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띄우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위에 정고점 아 근데 삐리삐리 하죠 일단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상단까지 가는거에요 상단 주사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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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여기 빵빵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삐리하니까 하나 끊어요 이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볼벤 상단이 자꾸 막 닫히고있어요.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여기여기 이해되십니까? 볼벤 상단 투세선 저항 올라가면 할수없어요. 올라가면 눌림목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레스트룸 잠깐 갔다올게요. via 오 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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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려고 세수하고 왔습니다 아까 지유 봤냐 여기 볼린제 밴드 이런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잘 못가요 무슨 biragu shy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거 무시하면 안돼요 이런거 저항선 하고 아 근데 지금 욱수로 애매 하거든요 진짜로 일단 콜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또 줄이겠습니다 까불다가 큰일납니다 지금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항권을 어느정도 돌파를 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이라고 이거 추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분봉 다 돌려냈잖아요 짧은거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거든요 1분봉에서 돌려냈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대략 이런식으로 돌려냈어요 그래서 일단 상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아 음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오늘 좀 비교적 많이 싫는 경향이 있는데 아 이러면 깨질때 많이 깨져요 하아 55 같으면 스물다스틱이잖아 스물틱 걸면 좀 그런데 이게 참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일단 지지권은 버텨 보겠습니다 30뒤 이거 깨지면 50뒤 깨지면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해야 되요 너무 빠박하게 해놓으면 손절 당하다가 불다 봐요 여기 깨지면 안 되니까 20일 깨지면 안 되니까 제가 21선 깨고 내려가면 손절 걸어놨습니다 이런것도 약간 저한테 지금 시뮬레이션 인거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손절을 그냥 대부분 보면 15틱 내지는 이렇게 딱 고정을 지어 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물틱 가까이 많이 움직인다구요 그러면 15틱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느려 가지고 이거 깨지는걸 확인하는게 낫는가 이게 대한 제가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의문이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의투자 하고 있는 겁니다 돈 깨지면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거 있으면 수돗해야 돼 수돗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백 깨지는게 일도 아닙니다 그냥 올잉입니다 올잉 잘못하면 한번 컨트롤 못하면 음 에 음 음 엄마 음 자 61도 돌파 됐고 여기로 강하게 돌파 됐다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거의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좀 했긴 했는데 자꾸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여기 단기 저항권이기도 하고 참 애매하긴 애매해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미역이 이제 또 추세 하나 더 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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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꼬리 달면 아래 꼬리 달면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왜 이 좀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중간 정도만 딱 인정하는 거예요 봉에 아 근데 이거 또 쳤다 큰일 났다 으 진짜 애매기네 오늘 아 어려워요 진짜 오늘은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열두 15분이네 지금 지우야 집이냐 또 회사 아냐 혹시 아니 지하철 안 아니면 뭐 차 안 차 안은 채팅 날리기 힘들 것 같고 차가 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야 우리 또 새롭게 대도님도 어 같이 이제 채팅방 들어왔는데 야 제가 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지적 수준에 대해서 야 대화 나누는게 진짜 무슨 정권회사 무슨 팀 회의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대화 나누는게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정말 심도가 있어 심도가 되게 기분 좋습니다 사실 기분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깨질라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으 으 그래서 상당 시너지 나올거다 지금 아 자두 님도 우리 그고 그 다음에 진수님 제이애스 님도 우리 어 채팅방 회원인데 잠 앉아요 잠 앉아 아 아 클났났네 깨졌다 이거 아 아 열렸습니다 클났났습니다 이제 아 으 으 으 으 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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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에 요거 믿고 진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거에요 지금 손절음 걸어놨고 볼변에다가 이거 돌파된 이평선들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개 좀 잘 섞어 봐야되요 잘 섞어서 퉁하고 치우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구요 손절입니다 손절이 치우고 내려가면 요거 믿고 버티고 있는거에요 지금 일단 승부수 걸겠습니다 어차피 손절은 걸어놨구요 밑도 깨지면 손절입니다 손절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겁니다 자 그래 반등 넣으면 적당히 끊고 넣을게요 음 아 진짜 어렵다 오늘 음 아 바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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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까지 가면 손실이 째 큰데 음 음 음 아 진짜 다 걸었어요. 지금 5개 음 깨지면 150만 깨집니다. 150만 더 깨져요. 30틱 지금 손절 걸어놨기 때문에 깨지면 그만하던지 하겠습니다. 손절당하면 음 음 해봐야 대단합니다. 음 음 자 여기 볼벤 상단에 일부 걸어놓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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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하실게 뭔가 하면 자 공부 다 해보시고 사사사사 하나하나 하나하나 버리세요 하나하나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이 뭐 별의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헷갈리기만 한다니까요 그 대신에 자기가 보는거 아주 이해를 명확하게 잘 해놓으면 거기서 어느정도 다 나와요 진짜 잘하는 분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평선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그 나름대로 보면서 다 그걸 몸으로 다 익혔기 때문에 그래 하겠지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말을 지금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것들 위에 있다고 지금 상방향 안보고 하방향 보면 물론 맞기는 맞는데 그런 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평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봉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손으로 매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좀 가자 근데 중요한건 아 진짜 오늘 진짜 승부순데 이거 승부수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아 근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손절당하면 끝낼겁니다 그냥 손절당한 150만원 넘게 깨져요 지금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30 뒷걸었거든요 160만원 정도 이상 깨져요 지금 수수료 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금 깨지가 있는 12만원까지 합하면 좀 깨집니다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더 당하는거에요 지금 아까 한 70만만 먹었을때 적당하니 해야 되는건데 이렇게 힘든거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변명이 아니라 별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예를 들면 뭐 200만원만 벌자 예를 들어서 목표를 해놨잖아요 180만원이잖아요 하기 싫은 때 치워야 돼요 그런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겁니다 그 20만원 채우다가 200 채우겠다 하다가 그냥 벌어놓은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아 큰일났다 어 못 듣고 가네 이거 일단 걸어놓은거 빼겠습니다 취소주문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어 어 all or nothing служба 걸었어요 I'm all in 맞으면 맞으면 버는거구요 틀리면 깨지는겁니다 깨지는데 그냥 포기한게 아니구요 이거 손절 걸어놨어요 여기 깨지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손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그 셀트리온 같은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거 예를 들으면 지금 60일이잖아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60일 20일 120일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거 60일 깨고 내려오면 여러분들 좀 비중 축소해야 돼 오늘 기업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5분봉으로 깨지는거 보고 50% 절반 청산했다 하던데 그런거 잘하시는 거예요 올라타면 다시 또 척척척 채워 넣겠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게 훨씬 잘하시는 겁니다 암만 기업이 좋고 어쩌고 해도 중요한 라인이 깨지면 당장 밑에 좀 처졌다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잘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고 진짜 아 밑으로 처질라고 좀 폼 잡는데 큰일났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들어올리면 진짜 쌍용 놓을거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진짜 그니까 이게 손절을 빨리 끝날 때 이게 참 문제인거에요 이게 그냥 이 하아 나 죽은 애하고 이거 깨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데 더 빠질까 싶어 막 겁내가지고 지금 손절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니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아 이건 아무래도 아닌거 같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근데 왜 다섯개가 매도가 됐지 이게 이야 이게 모의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눌렀는데 다섯개가 체결됐어요 지금 아휴 음 응 네 여름 으 흛 음 음 흛 음 음 음 음 음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꺼났던거 매도함 더 들어갔습니다. 일단 4개입니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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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여기 저항을 못 뚫고 밑으로 세게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볼벤 하단까지 18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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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수 있어요. 일단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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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이 쌀된건 아니죠. 으흥 으흥 아니 이게 뭐이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실제 프로그램은 안그랬겠지. 제가 클릭한 두세번밖에 안했거든요. 다섯개 체결됐어요. 근데 아까 수량 분명히 내 1로 해놓은거 같은데 2로 해놨나?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돼. 지금 수량 2 해놨잖아. 이런거 잘해서 잘해야돼. 막 순간적으로 막 헷갈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돼. 진짜 조심해야돼. 아 요거 참 이제 한번 버텨 볼게요. 이 중요한 2평선들 다 꺾였잖아요. 그죠? 버텨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또 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 걸겠습니다. 이거 어디야? 80 넘어가면 손절 걸게요. 서른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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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긴긴다 사실. 응 하아 자 흔히 아는 이건 진짜 그건데 쳐다보고 있으면 못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 익절 걸어놓고 자리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려볼까 싶어요. 지금 쳐다보니까 마음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어차피 손절은 이것 뚫고 올라가면 손절 걸어놨으니까 여기 걸어놨잖아요. 그죠? 익절도 요정도 오면 익절하겠다 싶으면 지금 18이잖아요. 18이면 지금 40틱 정도 되잖아요. 익절을 그냥 걸어놓고 자리를 비워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지금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 되실 거에요. 보고 있으면 사람 흔들리게 만든다니깐요. 자 일단 절반만 걸어놓고 자 이게 73.18 이니까 자 한 이정도에 절반만 걸어놓겠습니다. 절반만 걸어놓고 자리 비우겠습니다. 잠깐 보고 있으니까 못 버티겠네. 에이 5 6 9 10 11 13 15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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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버려야 돼 이렇게 상불 딱 그려 놓고 손절 그려 놓고 아 보고 있으면 너무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흔들 흔들어요 그렇게 마음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끊고 놔야 될지 일단 추세는 그게 맞는데 하방 추세 맞는데 여기 20일도 깼잖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맞다 지우야 진짜다 그거 주식하고 좀 다른데 주식은 그거잖아 직장인 뭐든지 쉽게 말하면 손절 걸어 놓고 익절 걸어 놓고 그냥 일하는 거야 그냥 그럼 뭐 맨 못 쳐다보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일단은 근데 아 이거 진짜 겁난다 야 사실은 근데 뭐인데 이렇게 쫄깃쫄깃하긴 이제 처음이다 야 아 아 여러분들 보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건 원래 별로 신경 안쓰는데 야 진짜 실전처럼 진짜 연습된다 야 지금 아 음 음 음 지금 잘 해야되 진짜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섣부르게 끊어 버리면 밑에 푹 빠질 때 못 쫓아가거든 그러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거지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밑으로 지금 추세 원래대로 하방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많이 돼 지금 사실은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끊고 딱 나와야 되는 건데 손실도 좀 있고 지금 좀 고민되는 거지 모양 희한하지 않냐 여기서 딱 깨지고 역시 넥 라인이 무섭긴 무서워 여기 딱 깨지니까 가는 척 하다가 대밀려 버리잖아 내가 여기서 푸뚝한 것 같긴 한데 손절했지? 콜 들어갔다가 여기 인근에 손절했을 거야 깨지는 거 보고 매도 다시 들어갔는데 어렵다 아 아 아 아 웃겨 진짜 무서울 때 걸어 놓고 자리 뜨기 사람 그렇게 만든다니까 진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은 막 흔들어 버려요 이 기계가 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가 있고 몇 조가 들어가 있는데 몇 십조 몇 백조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로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도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지만 큰 흐름의 슈퍼 컴퓨터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몇 개 있잖아요 개인들도 시스템 매매하는데 얘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막 왔다갔다 하면서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못 견뎌 못 견뎌 보고 있으면 음 근데 여기 짧게 보면 1분봉으로 보면 4공이 어 지지권이고 5분봉으로 보면 이게 많이 열려 있거든 밑으로 중심권이잖아 그치 56이니까 아 자리 비우기 전법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잠깐만 아니지 비우면 안 돼 이거 아 잘 해내야 된다 이거 음 아 또 돈다 이거 아 아 성불을 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요 진짜 고민돼요 지금 밑으로 깰 듯 말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완전 완전 단타와 스켈퍼 중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워낙 흔들리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딱 되면 추세를 좀 끌고 가거든요 원래 어느 순간 단타쟁이로 변했어요 제가 아 참 이거 봐 이거 미친다니까 이거 미친다니까 이거 아 아 아 아 요거를 이평선 밑에 있잖아 못 넘어간다고 일단 규정을 짓는 거지 그리고 요만큼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게 96이잖아 96이고 여기 43이니까 대략 50틱 53틱이잖아 그러면 내려가면 53틱 하면 이 빵빵까지 또 열려 있거든 일단은 흠 근데 이거 와 들어올리면 진짜 문제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어 30틱 선적으로 놨으니까 86 86이면 이거 돌파하고 이거 하고 5틱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깨지기 싫은게 아니라 저항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여기 아 그거 깨지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깨지면 종료할게요 해봐야 되도 안합니다 일단 사람 미치게 흔든다니까 막 못 견디게 그래갖고 지 갈 길 간다니까 진짜로 그럼 그 갈 길 갈 때 세게가 세게 세게 왜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못 쫓아오게 만들고 다 틀어냈기 때문에 쫙 간다고 자기 갈 길 요게 보면 사실은 한번 이렇게 시 주는게 맞는데 몇 번 지금 흔들었거든 사실은 고점에서 빠질까 이래가지고 밑으로 쏠리는 거 싹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 청산 많이 시켰단 말이야 지금 72.35에서 73.98이니까 지금 1.6 이상 올랐어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많이 올란 거거든 160만원이야 한계약이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큰 자금들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뭐 상당히 좀 흔들은 거거든 이 모양에 딱 때린다 말이지 밑으로 왜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럼 딱 때리는데 한번 딱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위로 세게 치고 가야되는데 세게 못 치우고 만약 밑으로 밀린다 이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일단 당장은 이것부터 먼저 봐야될 일단 하아 성버스 흐렸으니까 자리 비우기 전법은 누수겠습니다 하하하 못 버티겠어요 옆에서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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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이렇게.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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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뺍니다 걸어놓은거 뺐어요 일단 이제 손으로 할겁니다 아아..잠깐 여기 지주권이거든 여기 볼벤 28 28 28 28에 걸어놓겠습니다 3고 이번에도 안주면 적당히 끊어 풀겁니다 아..잠깐 또 뜨나 일단 절반 끊어 안되겠대 위에 올라오면 다시 팔았던거 다시 때릴겁니다 4-6 응 4-6 때린다 그랬어요 4-6 올라오면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기회도 안주네 그저 5-6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만드네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든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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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형님들이 부딴다고 정치적인거 다 떠나서 너무 지가 안맞은 미국 대통령이지만 너무 지 마음대로 하려는거 안 같아 나머지 애들은 호군이야 그러면 존심 상해서라도 가만히 있겠냐 중국이나 이런 애들도 유럽 애들은 뭐 그래도 자기들 자존심 있는데 이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전부 연합해 가지고 중국하고 EU하고 뭐 호주하고 이런거 다 연합 전선 이렇게 막 펴려고 하는 기세가 보이니까 미국 애들 좀 1단계 후퇴할까 안 같냐 일단 음 그러면서 서로 약간 주고받고 주고받고 긴장감은 그대로 놔두고 여차하면 우리 또 더 할 수 있대 하면서 서로서로 중국도 우리 가만 아닌데 해놨고 뭐 그런 문제 있으니까 서로서로 힘겨루기 항공모함 뭐 대만 근처에 갖다 놨다며 아침에 뉴스 그런거 다 이야기 할랬는데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이야기 못했는데 사실 뉴스도 좀 많이 뽑아놨었는데 채팅방에 대충 날려줬지만 아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거야 아 미소 주문 미소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또 밀리자 음 으 으 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내가 밑에서 끊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내 평균 단가 다시 조금 팔아먹었던거 여기서 다시 사는 셈이 되는건 맞긴 맞아. 그래가 추세 좋게 밑으로 빠지면 더 좋은거거든.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뭐 위험해가지고 끊었던건데 다시 원위치 만드는거기 때문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 안하면 좀 그런거지. 이거 근데 밑으로 때린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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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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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밑으로 쳐졌거든. 반등 나오다가도 밑으로 빠질 가능성 좀 더 있다가 보는거지 일단은. 또 골로 가면 어쩔 수 없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약을 못높겠다. 겁이 나서. 안약 넣는 눈도 빠질까 싶어서. 그래도 넣어야지. 눈 아픈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 참 재미있는 상황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유튜브 중에 보면 정치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제자면 제자, 크루면 크루 해놓고 정치 이야기 막. 문답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거든. 되게 재미있거든. 혼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지우가 옆에서는. 쌤, 여기서 왜 아까 그러면 매도 때렸어요? 왜 청산하고 다시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 그럼 그건 말이지. 내가 끊어먹고 위에 좀 올라오면. 평균 단가 한번 끊어먹고 다시 분봉 매매 되는 것이니까. 밑으로 쳐지면. 내가 두 배 수익 나는 셈이잖아. 맞지? 그러면서. 자, 추세가 하락으로 다 꺾였어. 맞지? 1분봉도 꺾였어. 30분 보면 간드랑간드랑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하방을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미있는데. 양산 사는 분 누구 없나? 아유 참. 다음에 그게 되면 참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원들. 음성 지원 다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 지우야 혹시 되냐? 그거 한번 알아봐봐 다음에. 접속을 하는 거야 같이. 그거 안 될 거야. 이게 방도 아니고 유튜브인데. 근데 그거. 뭐야. 운영자 지정 해가지고. 뭐 하는 건 있긴 있던데. 그러면. 뭐. 채팅에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제재시키고. 이런 건 될지 몰라도. 음성은 안 나오지 싶은데. 그러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되게 재미있는데. 서로. 음. 뭐. 음. 막 음성으로. 추구 받고 하는 거 막. 녹음되고. 되게 재미있잖아 그게. 아. 지금 어떡할까요? 야. 더 싫어 더. 매도 두 개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미있잖아 그게. 참. 야. 근데 이게. 웃고 절기구는 있는데. 참. 좀 플러스건 해 놓고 웃고 저기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건 해서 지금 아휴 한번 탁 쳐주면 좋은데 밑으로 보이스톡 켜고 방송 화면 틈에 영상이 나온다 어쨌든 알아봐봐 한번 그럼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스톡 그래 되는 것 같더라 게임하는 애들 보니까 안녕하세요 리플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스타크래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 안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진수님하고 다이담 한 번 깨야 되는데 게임 개발자한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전략은 좀 있는데 손이 안되는 안되는가봐 똥손인가봐 몬이겨 몬이겨 15%도 안된다니까 내 같은 애들도 있을텐데 휘안히 내 부분도 다 살아더라구 이제 전략은 누구 못지않는대야 손이 안된다 손이 안돼 보이스톡 되면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 니도 이거 다음에 8월 지나고 안 바쁠 때 모의투자 열어놓고 같이 막 주고받고 하면서 그거 녹화되면 되게 재미있을거야 아마 그래 하는 애들 아무도 없거든 지금 해선 뭐 다른 애들 해도 그런 애들 없거든 그런 되게 재미있을거야 아마 성현이도 있지 그래 니 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음 게임할때 쓰는 보이스톡 내가 한번도 안해봤는데 보긴 봤어 그러니까 그거 틀고 방송할때 노래 틀듯이 틀면 대화가 된다 대충은 알겠어 무슨 메카니즘인지 아 근데 궁금할까 아 아 큰일났다 스으으으으이 이거 아무래도 이 진짜 음 응 보이스톡 틀려면 그 카카오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냐 카카오로는 컴퓨터에 깔아야 되겠네 난 컴퓨터에는 안 깔아 놨는데 그리고 보이스톡 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이어폰 꽂고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아휴 아휴 진짜 마이크 있으면 되고 네이버로 하는 거 안다 최승도님 어서 오십시오 밤 늦었는데 들어오셨네요 음 음 한번 연구해 봐라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진짜로 하지 말고 나중에 다들 시간날 때 진짜 이거 분복매미 연습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야 안 깨지고 잘 하면서 해야 재밌겠지 박살나고 있으면 재미가 없긴 없을 건데 야 지금 이렇게 재밌게 웃고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지금 일부러 그러고 있거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너무 마음이 흔들려 지금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 전환했고 그런데 자꾸 올라가려고 빠락빠락빠락하고 있고 이러다 팍 쳐지면 밑으로 확 쳐질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러다가 자꾸 저점이 이중바닥 형식으로 만들잖아 위로 푹 뛰어 온다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 사실은 겁이 나면 끊는게 맞긴 맞는데 아 끊자니 아직 추세를 안 돌려냈고 그래서 참 그렇다 여러분들 둘이 하고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야 또 더 재밌습니다 대화로 주고받는 듯 하니까 음 음 그 전부 한번 더 쓸까 아까들어 그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한 팍 칠 것 같거든 밑으로 커브를 그리려고도 하고 있지만 상승을 이렇게 세게 못하고 있잖아 여기 앞에 한번 봐봐 세게 밀렸잖아 지금 그러면 삐릭삐릭하다가 밑으로 확 깨지면 이게 시작이거든 그 뭐야 일봉으로 보면 조정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내가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방을 추세도 하방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한 618 비슷하네 어쭈 피곤하지 없네 이게 아 여기 있다 그렇잖아 딱 618이잖아요 거의 그치?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618이면 618이면 비율수치 이거 뭐야 이말 잠깐 이게 뭐 있는데 밑에 밑에 거 하나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지 이거는 저번에 안 빠지게 돼 있더라 보니까 이게 비율 비율 필요 없고 아 모르겠다 이게 좀 더 버텨 보겠습니다 팁 6 실행? 그래 그거 고민하고 있다 지금 어? 근데 고민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너무 흔든다 야 사람 못 견디게 만든다 진짜 나 사실 강년에 오면 좀 팁 10까지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 놨거든요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 10개 그리고 기술 20개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리스트 고 3가지 정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2시간 안에 잘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 집에 가기도 편하고 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차 편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요 사실 사실 음 저야 뭐 이야기해라 하면 뭐 여러분 뭐 안 지치면 몇 시간이라도 할 자신은 있는데 액기스를 딱 잘 이렇게 연결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읍 일단 모이신 분들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기본은 2시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큰일났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중바닥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번에 진짜 성부서 걸었는데 볼린즈밴드 이거 딱 믿고 진짜 위로 걸었거든요 이것 뚫으면 여기까지 정독할 수 있는데 이거 70정도 70이 매틱이 25틱이잖아 25틱이 백만원이거든 흠 흠 음 흠 흠 아 한숨 잤더니 진짜 쌩쌩하네 야 몇 시고 1시 10분 아 아 자 이제 손절을 걸어야지. 잠깐 여기께는 얼마야? 손절이 너무 길다. 이거 진짜 서른 틀리면 이렇게 이게 하방이 너무 꼽히 있으면 안되는게 밑으로 슬 눌린 척 하다가 땡기뿐 위로 확 간다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정 받는데 해 놓고 팍 들어 올릴 수 있다니까 흠 흠 육 칠 스물티 스물티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스물티 그냥 움직이거든 일단 여기 가면 적당히 끊겠습니다 일단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부스가 뛰어졌고 방향 전환을 했고 이중 바닥이면 올라가서 브러스를 끝나는 거고요. 밑에는 아마 지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지킬 것 같아요. 여기 손절 라인 걸었어요. 그게 깨지면 밑으로 박살나거든요. 서런틱이 너무 길어서 좀 그렇지. 초반에 좋았는데 초반에 손절없이 쫙 잡았었는데 중간에 완전히 엉켜가지고 개판되버렸네요. 그러나 빨간불 켜고 한번 끝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딱 뚫으면 되는데 6,8까지 가는데 여기 딱 뚫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뚫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왜 여기 있는 애들 다 털거든요 일로 빠진다고 들어갔던 더 추가로 들어갔던 애들도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돌파하는데 하다가 팍 튀면 위로 팍 튀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이 아 아 아 아 로봇블리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방 다시 방향전환.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변곡이에요. 변곡. 올라타긴 올라타는데 위에 딱 누르고 있어가지고 참 애매해요. 이렇게 보면 추세 이렇게 돌려냈거든요. 손질 잽싹 했어요. 일단 하방 보고 있던 거. 손질을 했는지 차익실현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마는 큰 손질 아니었겠네. 일단 육팔에. 육팔에 걸어놓고 팁 육 해야되겠습니다. 팀 육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아. 아이씨. 그래가 될 일도 아닌데 이거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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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손질을 그려놨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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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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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로 자 우등생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계신 분들 자 1번 눌러보세요 1번 지우있고 야 좌둥이 계시네 대단하시다 이거 잘 보다 나오면 나중에 실전에 되게 돈될거에요 다른 분들은 안계신가 보다 시간 늦었으니까 기엄님도 계시고 기엄님도 열심히 하시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인거 같은데 채팅하는거는 여자분인거 같기라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남자분 하겠습니다 아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 아 눈이 너무 아프네 아 눈이 안 돼 진짜 아 눈이 안 돼 진짜 아 눈이 안 돼 진짜 예 루테인 먹고 있어요 아 씨 깬다 이거 큰일났다 아 이게 페이크 이길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여기 세게 치고 넘어가야 딱 되는데 아 지금 생각을 좀 다시 하든지 뭐 수를 내야 돼요 지금 저점을 자꾸 높이면 웬만하면 일하다가 빠진 척 하다가 자꾸 저점 높이다가 보면 결국은 위로 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세는 아직까지 좀 하락 추세이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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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맞으면 프로소콘을 돌려내고 마무리하는 거고 틀리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시간도 하는 거 보니까 1시 넘어가고 하면 흐름 별로 없이 빌빌빌하다 끝난 경우도 많아요 그럼 괜히 서로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일도 또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 예측이 맞으면 좋은데 그럼 살아있는 건데 그지? 지우야 그거 맞춰놓으면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네 이거 되는 건데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잠깐만 위에 걸어놨지 이거 빼버리니까 그냥 일단 뺍니다 위에 걸어놓은 거 응 흠 흠 흠 흠 흠 저번에 저번에 잠깐만 맛깐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선물 한번 잠깐 볼게요 해외선물 받아도 미국시장 봐도 되는데 미국시장 한번 봅시다 이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딜레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따 미국 많이 날랐어요 다우산업 1.2% 플러스 나스닥 0.5% 상승 야 날라고 하네 자 일단 맞으려고 폼 잡고 있지 지우야 똥손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 딱 올려내면서 딱 끝내면 딱 좋겠다 야 이거 다우가 이래 세게 간다는 건 진짜 좋은 거거든 이때까지 나스닥이 쎄잖아 근데 다우가 빌빌빌 했거든 조금 이거 치고 올라가 이대로 끝내면 진짜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나스닥은 저 위에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오늘하고 비슷한 거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일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코스닥이 1.8%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코스닥은 좀 상승폭이 많아 가지고 더 치고 가기 보다는 좀 적당한 수준 아니겠나 이랬고 코스피가 좀 더 치고 갈 모양은 그 이격이 넓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어느정도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4 해가지고 오늘 양복 난다는 것도 또 맞췄고 일단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메카니즘 좀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비중을 실을 때 뺄 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일단 그렇고 우리나라 야간선물 한번 봅시다 야간선물 지지류도 안 보낸다 이거 맞나 이거 지금 맞는 거 같은데 미국이 지금 1. 몇 프로 가는데 이거 못 자고 있습니까 이거 플러스 0.20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인 애들이 살짝만 사주고 이야 참 너무한다 너무해 대개 보면 야간에 그냥 눌러놔요 그냥 주관으로 그냥 토스에요 토스 웬만하면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내가 껐나 내가 껐나 주관하네 희한하네 그 손절은 여기 건대 쓰니까 니케이선물 1.5% 홍콩선물 2.3%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낮에 그랬잖아 새끼들이 너무한다니까 갖고 논다니까 완전히 속 때문에 걔 혹으로 만든다니까 진짜로 아침에 그래 갖고 막 건드려 보고 다시 가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경험을 해 봐서 다 알아 그거 그냥 소설이 아니라 소설도 있지만 음 그럼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음 아긴 할 것 같은데 개업 상승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외국 애들이 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럼 지금 그 포지션 들고 가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면 야간에 외국인이 대부분 많이 샀다는 거지 개인 애들도 오늘 같은 날 상방으로 산단 말이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각보다 많이 상승 안 시키든지 아니면 위에서 상승시켜 놓아놓고 아 위에 상승도 잘하면 안시킬 수도 있겠다 옵션만기일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럼 콜이 대박이 나거든 위로 붕 뛰고 시작하면 지금 콜 대박 안 주려고 지금 야간에 그냥 붙들어 넣는 것도 있어 지금 지금 1.2%가 올라가면 선물로 따지면 지금 4포인트 넘어가는 거잖아 300 얼마니까 흠흠흠 보자 흠 296이니까 1%만 해도 지금 2.9에다가 더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야 근데 이거 탭 모니터링한 탭이 꺼졌다 야 이거 왜 이랬냐 이거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 충전 좀 꼽아놨는데 에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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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 있겠냐 그러니까 끼어봐야 매덕 아니겠냐 좀 있는 사람들 진짜 큰 손들 떼고 매덕 그냥 선물 옵션에서는 그냥 먼지야 먼지 갖고 놀아버려 그냥 주식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방금 봤다 음 지금 딱 안 볼 때 잽싸게 딱 해가야지 어휴 그건 그렇는데 흠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진짜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진짜 아 그래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방향이 틀렸으면 할 말 없는데 방향을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람 열받은 줄 아냐 돈은 돈들여 다 날리고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흠 아휴 그건 그렇고 이거 잘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거 수익 수익 그거 야 너 피곤할건데 너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참 피곤할텐데 야 미국 괜찮은데 우리나라 형님들이 밤에 못올라가기 딱 붙들어 놨어요 짜증나게 이빠이 아 이빠이라 했다는거 모르겠다고 하면 이보세요 아이고 0.22 올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자 옵션 보세요 0.22 올라가는데 지금 13% 18% 20% 막 올라갔어요 이거 여기 코어 푸트는 지금 마이너스 25 33 난리 났어요 지금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 지금 만기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런 메카니즘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선물 없이 모른다 이래가 될 일 아녜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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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점 자꾸 높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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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점 높이고 있거든 나 이런 케이스를 좀 봤거든 이런 케이스를 지금 역추세 잖아 약간 뭔가 하면 하락추세 잖아 하락추세 쉽게 말하면 아 우리도 주식에 보면 분봉에서 이렇게 깨져 있는데 셀트리온 애들 이런거 보면 일봉에서 이렇게 약간 지지 받는거 보고 이렇게 약간 밑에서도 막 선침해 하잖아 고런것 좀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선물은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거지만 주식은 여기도 지지권이니까 깨지면 좀 축소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아 빠진다 큰일났다 으 으 으 으 아유 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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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메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아 이거 덜어올리면 진짜 때려치우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와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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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s 아멘 정말 너무하네 아이 진짜 stressful 아멘 진짜 너무하네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으니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가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이야 지금 몇번 당했냐 지금 미치겠다 진짜 이래 댓글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못버틴다 그러니까 아 200만원 깨졌네 아 진짜 아 진짜 몇틱 올렸냐 30틱 올렸네 야 참 이 선물이 이게 무서운 거에요 예를 들어 주식인거 같으면 무조건 매수만 보고 이렇게 쭉 가면 뭐 적당히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타이밍도 잡고 이러면 되는데 스위칭을 자꾸 하는거지 깨지는거 같아가지고 훅 들어가면 팍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에이 참 진짜 그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박스건이 진짜 어려워 추세매매한 사람은 왜냐면 추세매매한 사람은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매수타이밍이거든 매수매도타이밍 그래 놓고 푹 들어 올린다니까 이렇게 뭐 당하는거지 뭐 참 황당하다 황당해 근데 이걸 눈치를 내가 챘는데 아 참 진짜 그냥 손절 라인 딱 잡고 버텨야되는건데 그래 아 이게 보고있으면 못버티게 만들거든 이렇게 이게 볼린저밴드 내가 강의해 놓은거거든 추세선과 이평선 볼린저밴드 컨비네이션이랑 강의야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빠지더라도 밑에 볼린저변 딱 같이 있으면 잘 안빠지고 여기서 매도 안들어간다고 내가 강의를 해 놨거든 근데 매도 들어갔다 바보같은게 아유 참 이해되지? 무슨말인지 여기 깰거 같아도 여기 볼린저변도 있기 때문에 잘 안깨거든 내가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참 그니까 이 실전이 어려워 이렇게 진짜로 마지막 희망이 다 여기서 안 내려오면 그냥 끝이다 끝 뭐야 40이니까 야 그냥 오늘은 손실제분 나겠다 지금 100만은 확정되어 있고 추가로 100만은 더 깨지고 있고 위로 올라가면 더 깨질거거든 오 이거 진짜 부끄러운 매매가 되겠네 잘못하면 구독자 한 300명 나가는거 아니야? 야 말로만 실전하게 다 깨지네 이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게 부담된다 사실은 지우야 무슨말인지 알겠나 내가 잘해내면 상당히 더 호응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강의로만 보면 사람들이 아 그래 강의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나 안하는데 이거 실 모의투자라면서 해가지고 둘과 판판 깨져 봐봐 문제있는거거든 그게 주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이게 아휴 아 진짜 여기서 페이크를 탐주고 탁 들어 올리잖아 아 진짜 이런거 패스 시켜야 되는데 진짜로 버텨야 되는데 일단 또 볼링저밴드 상단이고 이평선 딱 누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정도면 그냥 적당하게 손실 축소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래 걸어가 될일도 아닙니다 지금 2시 다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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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그래 그래 보고싶다야 지우야 결국은 플러스 내는거 보여주고싶다야 진짜 응? 하아 음 아이 진짜 음 음 야 근데 오늘 세게 깨지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오늘 깨지면 거의 반토막 아니야 반토막 이게 있잖아 무슨 메카니즘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실은 한 두개 약 가지고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앞에 깨진걸 자꾸 시청자들이 보니까 만회하려고 자꾸 풀뱉팅 들어가고 있는거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4개 막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거든 사실 내가 연습하려고 할때는 한두개만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런게 악순환이야 쉽게 말하면 실제로 돈 가지고 가는거 같으면 지금 야 한개만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한번 대박이 깨졌어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고 예를들면 빚내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세게 세게 하려고 하다보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되면 지금처럼 되면 손실만 더 커지는 거야 그게 악순환 되는거지 흐르다 올잉 되는거야 그러다가 흠 아휴 진짜 짱나네 흠 아휴 흠 흠 흠 흙 흠 흠 흠 흠 흠 흥 흠 오늘 깨지면 지우야 그렇게 할란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돌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맥심은 한 두개에서 세개만 할란다 죄송합니다 앞에 깨진거는요 실력이 부족했네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쩌겠냐 그래가 차라리 네 말 맞다나 자천히 간게 더 낫다니까 그게 맞아 원래 깨졌다고 비중 싫어가지고 막 달라들면 더 깨진다 아 진짜 이거 한 번 더 당해보자 한 번 더 아니다 한 번도 당할 시간이 없잖아 지금 밀수 주문 접수 완료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흠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건데 장대왕봉 스무스하게 밀렸고 이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맞으면 그 심화해야 되겠다 진짜 진짜로 흠 흠 아유 6,8 6,8이면 13틱 13틱이면 65만원 65만원이면 야 그래도 맛있게 지네 칠 아유 진짜 이래 가지고 밤 샌 적 많다 진짜 진짜 4시 5시까지 마이너스 20 30 돼 가지고 그래 이번 한번만 딱 잘하면 된다 했는데 빡 해가지고 마이너스 백 몇 십만 200만원 땜에 뭐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냐 진짜 그런 상태도 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위로 딱 치우고 하면 그냥 적당하게 끝내고 밑으로 깨지면 손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게 빡 뚫고 보면 80까지도 보이거든 이게 장대 양분이잖아 지금 거래도 좀 섰거든 조정받을때는 거래가 별로 없어 이평선 20일 적어도 넘었어 여기는 저항권이긴 한데 볼린저밴드도 째보고 압축이 됐어 이렇게 그지? 여기 뻥 압축이 됐어 위로 터지도 이상할 모양도 아니고 일본봉에서 타이밍 나왔거든 이거 뻥 뛰우고 옆으로 잘 밀리고 여기서 양봉 쓰는데 밑으로 보내버리면 진짜 이상한거지 모양이 진짜 이상한건데 그거는 그래 버리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나가야지 죄송합니다 안까붓게 위로 빡 뛰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되면 그냥 접고 나가겠습니다 저 위로 가도 손실마감이네 거의 어쩔 수 없다 하루안에 다 하려고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자꾸 그 뭐야 집중력 떨어지거든 피곤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실수 잠깐만 끝나는거야 그냥 야 띄운다잉 차아 아 이분은 가짜 아닌거 같은데 띄우자 크게 가자 좋아 아 그대로 민다 자 성부 걸구요 어 적당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흠x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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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continalnyamomchts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잠깐만요. 매도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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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죽 완료. 매도주문 접수 완료. 매 가족 접수 완료. 매도주문 접수 완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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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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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노는데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저 오버나이트 할까 싶은데? 위에 대놓고 짜증나서 그냥 자버릴까 싶은데요. 상방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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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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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깨면 손절라인 잡아 놓고 자버릴까 싶다. 오버나이스잖아. 쉽게 말하면 손절라인 그려놓고. 진짜 돈도 아니고 명예가 걸려있긴 한데 밤새가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이런 게 알고도 당한다니까 알고도 여기서 겁을 워낙 주니까 그러나 팍 들어올리는 거 봐라. 사람 돌아본다니까 진짜 사람 돌아본다니까 진짜로. 응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 손절 걸어놓고 백티게 딱 걸어놓고 익절 걸어놓고 작은 사람 많다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나이스지. 그렇게 하자니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이대로 물러나기에도 너무 좀 그렇다. 솔직히.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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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에 보면 여기서 박스건 억수로 걸리거든 이렇게. 그러다가 뭐 결국은 비리비리 하고 끝난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아까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 저점을 자꾸 올리면서 추세 탁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내가 딱 강의 올린 게 딱 요건데. 아이고. 바보같이 애가 틀렸다 야. 그것도 씨. 듣고 있겠지만.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하면 안 돼. 한 개 정도 이렇게 두 개 정도 하면. 부담이 별로 없어서 좀 버틸 거 버텨주는데. 계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못 버텨.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손해. 한 개 정도만 해. 네. 네. 근데 이제. 나는 무편집이 일단은 원칙이거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 로스컷이나 당해가지고 쭉. 그대로 녹화 됐으면. 그거는 잘라내면 상관 없지. 아. 로스컷 당했습니다. 뒷부분 제가. 뭐. 음. 방송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는데. 둘 다 이제. 익절이나 손절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음. 아유. 지우야. 잘 안되겠다. 나도 자야되겠다. 자고. 40틱 아래위로 그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오버나이트 할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틀리면. 손절. 맞으면. 여기 위에. 가면. 어. 플러스컷 쓰다가 됩니다. 플러스컷 뭐 꼭. 대려고 하는건 아니고. 여기 목표치를 어느정도 보이니까. 한번 툭 치고 가면. 될 수 있겠구요. 밑에 깨고 내려가면.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구요. 지우도 잘자고. 내려보자. 자야되. 이거 안돼. 이거cio. 통. 이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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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퍼를 계속house. 자야될다른다. த. 저. 지금. 탁. 어떻게. 확인하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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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좀 누워서 쉬었는데요. 잠이 안옵니다. 잠이 안옵니다. 왜 켜 놓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뭐 다른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한 분 시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지 아니면 켜 놨는지 모르겠는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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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고는 위로 뛰어네요. 아.. 아 가자 자식들아 아 진짜 사람 힘들게 만들어놔갖고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명예를 좀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밑에 눌리면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매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 다 왔어 이거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아 음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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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좌악 맞거든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치과가 어쩔 수 없고. 와 근데 진짜 피곤하네. 정신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참 이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우리 방에 들어오다니. 이제 우리 뭐 좀 해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좀 해낼 것 같아요. 지우개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알겠지만 전문가에요 전문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도님도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도님도 이야기 한 거 보니까 장난 아닌 거 같고. 신경쓰지 말고. 지금 하나 주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울해서 제가 깼습니다. 아 몇 번 당해가지고. 응. 안 좋으시네. 아 이런 것도 내가 눈치 깠거든. 제가 그 강의 올려놨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볼린저밴드와 이평선 추세선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여기 빵 뚫고 내려가는 듯 해도 밑에 볼린저밴드 있으면 쫓아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강의해놔고 쫓아갔어요. 아까 손주를 당해가지고. 그라마 난다 대번 들어올린 거 봐봐.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자다가 잠이 안 와요 솔직히. 이런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 저점을 이렇게 자꾸 높이면. 이게 역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데. 이게 돌려내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 경험치가 있는데. 당했어 또. 아 어쨌든 마이너스 많이 줄였네. 아 다 많이 줄였고. 이거 플러스로 끝내야 쏙 희원할 거 같은데. 이게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참. 큰. 줄이 놓고 또. 잘못하면. 이래가지고 또. 마이너스 100만득. 또 늘어납니다. 잘못하면. 20틱 금방 올라가거든요. 흠. 그럼 진짜 자야되겠다. 하이.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응. 흠. 아이씨. 올라갈려고 그런다 이거. 흠. 하. 이거 슈팅하면 추거든. 슈팅. 저항권이긴 한데. 빵. 띄우면서. 다다다다다닥. 하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리도 밀리거든. 지금. 이런거 보면. 나중에. 한번 좀 빼주라. 아. 잠 좀 자자. 80까지. 80이면 몇 틱이고. 13틱이니까. 흠. 흠. 그러니깐요. 이거 따라하는게 아니라. 이거. 분복매매. 기법을 좀. 배우자 이거죠. 지우는 이제 분복매매 좀 잘하고 싶으니까. 지우가 이제 한번. 이거. 느낌. 받고 싶어서. 이제 행거고. 이런거 안하는게 좋아요. 잘못하면 진짜. 많이 다치거든. 예. 주무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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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윗방향 맞는데. 아. 이 프로드가 잘못된거 같은데. 맨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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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가야돼. 안정적으로. 주무시. 주무시고. 흠. 흠. 주식으로 해도 잘할 수 있어요. 한달에 한.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 벌면. 그거 뭐. 작게 버는겁니까. 천만원 제끼고. 오백만원 벌어도. 그게 뭐. 자기. 잡입고. 이렇게 하면. 사이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지우가 지금 한. 사오백 벌은거 같은데. 이천만원으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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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들어 올리면. 또 물리는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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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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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다들 주무시겠지만 여기 30분 봉의 저항선입니다. 뜯고 갈수도 있는데 일단 성부 걸겠습니다. 오늘은 성부를 걸어 봐야 되겠어요. 치구가면 여기 위에 올라가거든요. 스물튀기면 80만원 많이 났습니다. 80만원이면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매도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아까보다는 줄어든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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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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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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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밑으로 쳐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여러분들 늦게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이고 마이너스가 84만원 838 아까 한 200만원대에서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 많이 어려워요. 제가 변명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아니고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깨진 거 빨리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좀 빨리 많이 하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현재 목표 차익 이제 목표 차익 이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빨간 거 안 하겠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는 확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네요. 그죠. 현재 마이너스 마이너스 360만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됐는데요. 차근차근 하루에 한 4,50만원이라도 버는 걸로 우리 지우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플러스 나누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이너스 84만원으로 마쳤다는 소식 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찾아뵐게요. 잘 주무세요.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내일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